이수페타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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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18일자 여러분들과 이수페타시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전 고점이었던 4만원대 뚫어주고 4만5천원까지 주가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수페타시스 어떤 호재가 남아있고 이 호재를 토대로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4만원 위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호재가 없으면 충분히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 아무래도 저점 대비 너무나도 큰 상승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뚫어주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작년 말부터 저점 형성한 이후에 수급은 들어왔지만 이 전 고점이 4만원을 뚫어줄 만큼의 확실한 호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4만5천원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도 이수페타시스 충분히 눌릴 수 있다고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조심은 하셔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 이 주가 어느정도 조금 눌리는 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홀딩 유지하셔도 된다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수페타시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라인 때 이 3만5천원대 지금 보이시는 이 3만5천원대 지지를 받는지 지지 깨고 내려와서 이 3만원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이 횡보구간 때 바로 직전 횡보구간 저점까지 내려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3만5천원 위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충분히 가볍게 반등을 해줄 수 있지만 주가가 3만5천원 깨고 내려와서 이 저점 라인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때 이 고점에 있었던 이 물량들 지금 거래되었던 물량들이 매물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3만5천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반등할 때 아무래도 매물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자리이고 그로 인해서 횡보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수페타시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이 3만5천원대 주가 지지 받는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수페타시스가 MS와 오픈 AI가 AI 관련해 130조가 넘는 투자가 지속될 때 이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2차 AI 사이클 신호탄의 대장주가 될 거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다시 한번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을 때 당연하게도 이수페타시스가 앞으로도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AI 관련 이수페타시스의 지속적인,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호재가 질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이수페타시스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호재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호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등 크기가 똑같은 재료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가장 중요한 게 이 35,000원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이 횡보라인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가가 이 35,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선은 매도를 하거나 손절이 어려우신 분들 비중만 조금 낮추시고요. 주가가 바로 직전 박스권 저점 라인에서 지지 확인되었을 때 추가 매수 통해서 매수 평당가를 다시 한번 낮추는 이런 전략적인 대응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높아진 비중 그대로 홀딩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이 횡보라인 바로 직전 박스권 라인인 고점라인 때 지금은 지지 라인으로 봐야 되지만 이 지지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이 지지 라인 밑에서 주가가 올라와 주었을 때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 35,000원을 깨고 주가가 내려와서 이 지지 라인 저점에서 지지를 확인한 이후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3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추가 매수한 비중을 이 35,000원에서 일부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래의 비중으로 비중은 유지하시고 평당가만 낮춰서 홀딩을 하는 이런 전략적인 대응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도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추세 전환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수 페타시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요. 저한테 언제든지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저와도 소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수 페타시스에 대한 모든 내용들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이수 페타시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실시간으로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답변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수 페타시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장 전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과 지금 하단에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배너가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YIK와 STI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고요. 오늘도 장 전인 8시 53분 265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YIK는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전량 시가 매수 이후 100% 홀딩하면서 내일 추가 상승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STI 마찬가지로 장중에 오늘 17%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올라가 주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100% 모두 타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고요. 이렇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장중에 강하게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을 때는 이렇게 단타의 관점으로 매수를 했더라도 장중에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는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그 다음 날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 가져가실 수 있게 끝까지 매도 지점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제가 타점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내가 직장 때문에 시간이 매일같이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낸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이번에 세력들이 저점에서 대량 매집한 부분 수급에 대한 확인을 모두 했고요. 지금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고성능 반도체 관련 핵심 종목들이 모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HBM의 핵심 부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독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핵심 부품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또한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확장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번 5월달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현재 차트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눌림구간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 매수 구간부터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엔비디아와 반도체의 핵심적인 기업인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HBM의 핵심 부품 개발뿐만 아니라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이 확장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엔비디아와 협력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더욱더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게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스윙 종목들 혹은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특히 최근에 내가 매수하기만 하면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매도하면 매도하고 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이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기법들과 여러분들이 재료 확인하는 방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아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면서 이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갈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